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이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미델TV 2023년 상반기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이 방송은요, 다음날,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낮 1시에도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또 시청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이요, 주말 토요일 밤 11시에도 똑같은 이 방송을 재방송으로 여러분들이 TV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났느냐. 잠 못 이루는 밤, 일요일 또 새벽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실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자, 어쨌든 오늘 저 강의 들어가기 전에요, 잠깐만 아주 짧게 여러분들 시선에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요. 자, 화면으로 들어가서, 자, 한번 설명 드릴게요. 칠판으로, 자, 들어왔습니다. 제가요, 여기다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쓸게요. 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SVB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실리콘밸리 뱅크 그 얘기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인데, 자, 보세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판교 실리콘밸리 들어보셨죠? 판교 같은 곳인데, 물론 비교는 안 되죠. 미국의 실리콘밸리하고 우리나라하고는요. 하여튼 게임은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요, 엄청난 테크 기업이 몰려있는 실리콘밸리의 은행, 미국 순위로 16번째 되는 은행이 파산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부실 없어도 파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이제 신종인데, 신종, 신종이라는 말을 써요. 신종, 신종, 이거 뭐라고 쓰냐, 신종금융위기라는 말을 씁니다. 자, 우리가 신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죠. 언제부터요? 그렇죠. 그렇죠. 2010년부터 우리가 무려 3년 동안 코로나19, 신종 코로나19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겪었죠. 아직까지도 코로나19가 아직까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20일부터죠. 20일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답답했던 마스크를 벗어도 된답니다. 자, 병원하고 약국 가실 때는 쓰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해제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쨌든 마스크를 벗어라 그래도 한국사람은 마스크를 쓰겠죠. 그런데 그때 많이 썼던 게 신종인데, 지금 일어난 게 신종금융위기입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은행이라는 거, 이게 지금 파산이 일어난 겁니다. 파산. 그런데 이 은행이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실이 없어요. 자, 부실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은행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한테 글을 우리는 가계라고 그래요, 가계. 그리고 대개 이제 은행이 어디다 대출을 해서요? 기업 대출 이렇게 해줘. 그런데 가계는 이제 주로 부동산 담보 대출 이런 걸 받아요. 물론 이제 신용 대출도 받죠. 자, 가계와 기업에 대출을 해줬는데 힘든 거야, 갚기가. 그리고 이제 최근처럼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변동성에 의해서 변동성 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여러분들 그 한참 비투영글 할 때 2%대였거든요. 지금 뭐 7, 8%까지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갚어요. 기업도요. 어쨌든 이제 자금이 필요하니까 대출을 받죠. 그런데 이 금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요. 가계와 기업이 파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전이 되냐면 은행으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은행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08년 금융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한테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당시에 2%대, 1%대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대출 받고 나서 정확하게 8개월 있다가 7, 8%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문학적으로 이제 약자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BJR이라는 말을 쓰는데 BJR이라는 말은요. 배제라 약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던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은행은요. 그때 부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부실이 생기는데. 다시 한 번 부실이 그때 생기는데. 다시 한 번 여러분들한테 쓸게요. 자,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하는 SVB라고 하는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말이죠. 부실 채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실이 없는데 이 회사가 파산이 된 거예요. 파산이.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은 이 회사가 파산되기 직접 며칠 전에 이 회사에 회장이 있어요. 네, 회장. 이 회사에 회장님이 계신데 회장님. 회장님이 누구냐면요. 샌프란시스코 연준 이사입니다. 자, 여기서 좀 재밌죠. 그렇죠? 이거 좀 아리송하죠. 그렇죠? 그리고요. 파산되기 며칠 전에 직원들한테요. 많게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4천만 원 정도를. 그렇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막 보너스로 지급하고 그러고 나서 이 회사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사실상 제가 조사해 보기로는 백분율에서 한 7%가 약간 부실 자산이고요. 약 55%는 뭘 갖고 있냐면요. 미국의 제일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국채를. 그런데 55%가 다 국채는 아니고요. 국공채하고 같이 갖고 있죠. 국공채는 아시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전, 수자원공사 이런 겁니다. 주택공사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였다고요. 그런데 왜 이 회사가 파산이 됐느냐. 바로 기준금리를 미국에서 계속 올리다 보니까 국채 쪽, 얘들이 갖고 있는 채권 쪽에 좀 부실이 일어난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둘 거.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갑시다. 잘 보세요. 미국이란 나라가 있고요. 미국이란 나라가 있고요. 한국이란 나라가 있어요. 이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주식 하시는데, 주식 하시는데 패드를 모른다라고. 패드가 뭐냐면요. 미국의 중앙은행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미국의 중앙은행을 모르는데 내가 주식을 한다는 건 그거는 용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용감하다. 용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있고 한국이란 나라가 있는데요. 전 세계 통용화폐는 달러예요. 달러를 발권하는 데는 미국의 중앙은행인데 미국은행이 우리가 너네들 예금하면 3% 줄게 이자를 이렇게 이자를 3% 줄게. 한국에서도 우리도 3% 줄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자금이. 왜? 이게 제일 안전하니까. 이해 가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색깔을 좀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런데 미국에서 똑같은 퍼센트를 준다 하더라도요. 미국으로 가는데 지금 금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다음 주에 FOMC 열러서 0.25%포인트 올리면 미국은 거의 5%가 되는 겁니다. 5% 줄게. 한국은 3% 줄게. 이러면 다 미국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면 미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흥국,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같은. 그러니까 미국의 잘 사는 나라 말고 그저 좀 선진국 말고 중진국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무슨 국? 중진국이라고 그러거든요. 중진국 같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의 타타, 인도든 중국이든 이런 나라들은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이 이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주식이나 외국인들, 채권, 그런 자금들을 다 팔아서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중진국, 신흥국 위기가 오는 거고 신흥국 위기는 이어서 뭐가 옵니까? 그 회사 자체가, 그 나라 자체가 위기가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 사건은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번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실리콘밸리 이 뱅크가,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번에는 이 회사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물론 이 회사, 이 뱅크, 이 은행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부실이 없어도 파산이 된다는 거죠. 글로벌 금융 신종 위기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몫을 한 게 바로 여러분들 아시는 스마트폰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스마트폰, 스마트폰.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광속이라고 그래요. 광속. 광속. 은행이 망했어요. 여러분들 겪어보셨어요. 98년도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막 이제 부도나고 막 이러니까 은행들이 자꾸 문을 닫고 셔터 내리고 하니까 은행 앞에 진을 치고 내 돈 돌려줘 하고 막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막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게 예금보험공사라고 있어요. 예금보험공사. 미국은 앞에 뭐가 붙어요? 연방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미국은요. 얼마를 보장해 주냐면 은행이 망했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3억. 3억 3천만 원입니다. 3억 3천만 원을 이 친구들은요. 보상을 해 줍니다. 우리나라는요. IMF 때 얼마를 보상해 주냐면요.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1년도에 5천만 원 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이 망하면요. 5천만 원을 보상해 주는데 이게 2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대표적인 잘 사는 나라 우리도 10대 경제 강국인데 평균 한 7개 나라를 평균 잡아서 우리나라 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이 망했을 때 우리는 5천만 원 보상해 주는데 다른 나라 7개 국가 평균하고 계산해 보니까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도 이번 계기로 우리 국민이 몰랐던 걸 안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 3억 3천까지는 아니더라도 3천 빼고 3억 정도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이 망한 데라도 보상을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이게 일단락 된 건 뭐냐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나선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서 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 예금 다 전액 다 보장해 줄게 라고 해서 일단락은 된 것 같은데 이게 일단락 됐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언제 들어가냐면요. 21년, 2021년입니다. 2021년인데 보실게요. 흰색으로 썼어요. 2021년도 여러분들 코스피든 코스타기든 차트를 보시면요. 2021년 차트를 보면 작년이 22년이고요. 지금이 23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1년도에 최고점을 찍던 그러고서 쭉 빠졌죠. 최고점을 찍던 21년도 고점 부근에서 국민연금이 물론 작년에도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어디를? 그렇죠. 실리콘밸리, 뱅크 주식을요. 얼마를 산지 아십니까? 3,600억이 넘게 매수를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일단 파산되기 직전 주가로 계산하면 3,600억 다 날라갔고 지금 400억 남았거든요. 그럼 이 400억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면 실리콘밸리 은행은 누가 인수합니까? 정부에서 행정부, 즉 미국 정부가 이걸 인수를 하겠죠. 그리고 희석을 시킬 겁니다. 희석시킨다는 것은 유상증자 해가지고 이 400억을 받을 수 있느냐. 꽤 오랜 시간 동안 받더라도요. 이거보다 약간 더 오른 그 금액을 보상받을 뿐이지. 결국에는 중요한 건요. 고점에서 사시면 안 됐다라는 거죠. 국민연금은요. 우리 피 같은 우리가 9%씩 떼서요. 그렇죠. 국민연금 안 내면 압류 들어옵니다. 그 돈을 잘 관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뉴스화 되지 않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 3월. 그러니까 다음 주요. FOMC가 있습니다. 패드에서 열리는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패드에서 열리는 FOMC라고 그래요. FOMC. FOMC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나라 금통이 같은 거예요. 기준금리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0.25%포인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케이. 이것을 올릴 것이냐. 0.5%를 올릴 것이냐. 그때 이제 서랑설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위기. 자, 금융시스템.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건요. 미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도 있어요? 영국에도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캐나다에도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인도에도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독일에도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중국에도 있어요.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 걱정하지 마. 예금 다 해줄게. 라고 얘기해. 보상해줄게. 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 자체를 미국은 수출품이 이런 시스템을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은행은요. 그러니까 신생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50대 50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회사가 성공할 확률 50%, 성공하지 못할 확률 50%. 그러면 이 회사에 대출을 해줄 때는 이자를 많이 받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다 예금해놓으면 예금이자도 비싼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투자가 됐고. 그리고 또 여기서 대출을 받아서 성공한 회사들이 그래 네가 도와줘서 우리 회사 성공했으니까 어디랑 거래를 했어요? 이 은행하고 거래를 했던 거죠. 그러면 미국은 주급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얘네들은요. 우리나라 월급식으로 주급으로 준다고요. 그럼 주말 내내 놀다가 또 열심히 일주일이라고 주급. 이게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주는 회사들도 생겼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 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이 터진 건요. 실제적으로는 금요일 날 일이 터진 거예요. 금요일 날. 사실 목요일부터 좀 문제가 있었고요. 금요일 날 이제 사건이 터졌는데 저는 좀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봤어요. MBC, KBS, SBS 총평방송 그리고 YTN 연합뉴스를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해서. 그런데 웬일입니까? 일요일 날 오후가 되자 모든 방송에서요. 블랙먼데이 그러니까 월요일 날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냥 솔직히 14시간 만에 파산했다고 그러는데요. 실제적으로는 34시간 정도 됩니다. 34시간 만에 파산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한국이 시장이 블랙먼데이가 될 것이다. 월요일 날 폭락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여기저기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게 조금 이상한 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한 게 뭐냐면요. 이런 거죠. CBDC라는 게 있습니다. CBDC는 이미 한국은행에서도 이미 다 완료를 했고 시스템을 이게 시뮬레이션까지 다 돌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용문제예요. 우리나라의 4대은행, 5대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있는 은행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 갑자기 스마트폰을 열고 A, B, C, D 은행이 있는데 D라는 은행이 좀 이상해. 문제가 될 것 같애라는 소문을 퍼뜨려서 갑자기 누군가가 몇 사람이 갑자기 스마트 뱅크론을 한다라고 쳐요. 그래서 그 소문이 SNS, 트위터를 통해서 막 번져 나갔다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은행은 똑같습니다. 실루콘밸리 은행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죠. 이거를 그래서 앞에 신종이라고 붙던 거예요. 신종 금융위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사람이 4대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꺼번에 몰려가서 내 통장에 있는 돈 현금으로 내놔 그러면 돌려줄 은행은 한 군데도 없어요. 최근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천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찾지 못하잖아요. 물론 계좌이체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다시 이걸 다시 쓰게 코드 넘버라고 그래요. 이건 코드 넘버는 계좌이체는 계좌이체는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계좌이체는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요. 실제 현금을 찾고 현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건 코드 넘버라고요. 계좌이체는.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 자체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가상화폐 같은 그런 성격을 띄긴 띄는데 언제든지 은행이라는 거는 입출금이 자유로워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고 여러분들 휴대폰에 스마트폰에 카드를 입력해놓고 바로 여러분들이 결제 시스템이 편리해졌다는 거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에서 미국이 다음 주에 FMC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다시 무너집니다. 이 시스템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델리 가족 여러분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3년 전으로 돌아갑시다. 코로나 이전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제금리가 몇 퍼센트였냐면 0.5%였어요. 그래도 서로 살려고 줄을 썼다고요. 안전자산이니까. 그런데 지금 몇 퍼센트 됩니까? 4%대예요. 엄청난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은행들이 다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기준이에요. 미국의 패드라고 하는 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 다 올려야 돼요. 나머지 나라도. 안 그래요? 다 올려야 돼요. 이게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삶이 아주 안 좋아지는 거죠. 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이니까 기업들도 이자 부담 때문에 그만큼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동결이 맞습니다. 여기서 0.25%포인트를 올렸다. 그러면 실리콘밸리와 같은 시그니처 은행 같은 그런 은행들의 파산은 아주 또 물밀듯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 보고서들 보면 상반기에는 기준금리를 미국에서 오히려 인하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건 다시 얘기하면 유동성을 푼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안 돼요. 기준금리 인하는 언제 하느냐. 이 금융 시스템이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안정화된 다음에 경제가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때 그렇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제 발배됐는데 그냥 그랬어요. 사실은 소비자 물가 지수로만 본다면 어제 미국 정신은 박살이 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에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 렌트비예요. 렌트비. 그러니까 우리는 전세잖아요. 미국은 월세예요. 그걸 렌트비라고 그래요. 렌트비가 되게 비싸요. 한 120만 원 하는 거를 지금 300만 원, 600만 원씩 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지금 심각한 문제죠. 물론 다른 물가는 싸요. 휘발유, 경유 같은 거는 우리나라보다 반값밖에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 의식주,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사는 집, 잠을 자고 밥을 해먹는 그 집 렌탈비 자체가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죠. 그걸 왜 올랐어요? 이자가 비싸니까 집주인이 은행 대출 받아서 집을 샀는데 이자를 엄청나게 은행에서 많이 달라고 그러면 그거를 세입자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전세가든 월세든 여기까지 얘기했으면요. 그래서 SV은행, SVB은행에 대해서, 실리콘밸리은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충분히 숙지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주식하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소식만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도 방송하러 오겠지만 방송하러 오겠지만 기준금리는 동결이 맞습니다. 여기서 금리를 올렸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은 또 발생해서 전세계 증시가 또 출렁거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상반기 내에는 금리 인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 될 때까지 기준금리 올리겠다라고 하는 파월 의장의 그 말 한마디는 전혀 계산이 안 맞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국식 계산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은요. 함께하는 방송은, 함께하는 방송은 바로 스탁 엔조이, 주식 즐기자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이 말씀만 하나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말씀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실게요. 주가가 떨어지다가요. 횡부하다가, 횡부하다가 여기에요. 이걸 양봉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캔들이 하나 발생합니다. 거리랑 동반에서 이렇게 캔들이 하나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여기다가 크게 그려놓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0%고, 이게 7%고, 이게 14%, 14% 이상. 즉, 밑으로는요. 밑으로는 마이너스 3% 잡아줘서 3714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고점이 14%, 종가가 7% 이와 같은 거리랑 동반해서 주가가 가격 조정 주고 기간 조정 준 다음에요. 갑자기 거리랑 동반해서 이와 같은 양봉이 발생할 때, 발생할 때 이거를 우리는 매수 포인트라고 그래요. 매수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매수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매수 포인트에요. 그런데 이 종목을, 이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는 무엇을 찾아가냐면요. 이걸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 잘못 아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그래요. 재무제표라고 그러고, 그리고 방금 보신 거는 차트라고 그러죠. 이걸 기본적 분석, 이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기본적 분석에는 뭘 찾아내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 선정이라고 그래요. 제가, 내가 이 종목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이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매매는, 차트를 보고 매매한다고 그래요.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된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좀 이상한 거죠. 아까 보셨듯이요. 주가가 떨어졌다가 횡보한 후에, 장대양복 나오면서 거래랑 동반했고, 이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는 재무제표를 봤을 때, 제가 이야기하는 영업이익이 흑재해야 되고요. 부채 비율, 유부율 보시고요. 오케이, 150% 이하의 유부율이 1000% 이상. 그리고 안정성 지표 괜찮아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BPS를 두 번 계산하는 겁니다. 두 번 계산해서 그 틀으로 집어넣고, 그러니까 즉, 재무제표 자체, 기본적 분석이 건강해야 된다. 영업이익이 3년, 4년 연속 적자라든가 이런 회사는 건들면 안 돼요. 부채 비율이 많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회사들을 내가 재무제표 보고 판단이 되면 이 종목은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목표가를 정하기 위해서, 목표가를 정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는 왜 본다? 목표가를 내가 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실을 거냐를 보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즉, 기본적 분석을 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에서 어떤 포인트가 발생하면 재무제표 보고 오케이, 땡큐 그러고 들어가는 건데 사람들은 거꾸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죠. 다시 주가가, 다시 제대로 그릴게요. 주가가요. 쭉 빠져요.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 주가가 올라가죠. 올라가기 전에 장대 항목 나오고 거래량이 이제 발생이 됐어요. 잘 보세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가격 조정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기간 조정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올라갈 때는 뭐라고 그래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가격 조정이라고 그래요. 저는 가격 조정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면 이 지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지점을, 이 지점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지점을. 그러니까 일봉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봉은, 일봉은, 일봉은 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분봉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분봉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0%고 여기가 7%고 그리고 여기가 14%입니다. 그런데 0과 7을 반으로 갈랐어요. 여기를 우리는 퍼센트를 3.5%라고 그러고 그리고 시가로부터 10%가 올라가면 우리는 VI 발동이라고 해서 정적 변동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보셨던 주가가 빠지고 가격 조정 주고 기간 조정 준 후에 주가가 장태양봉으로 거래량을 동반했을 때 그날 당시에 주봉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전하는 말씀을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정적인 사무실에서 여러분들과 무료 강연회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정도 쉬지 않고 풀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조식은요. 어떤 기준과 원칙만 지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 무지가 아니고 단순 반복 지속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진행합니다. 자 어쨌든 하단에 저기 광고 지금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신청하셔서요. 남은 자리 몇 자리 없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화면 보시면 이걸 제가 선이 어떤 선이냐면요. 분봉에다가 그어놓은 겁니다. 분봉에다가. 다시 한 번요. 분봉 차트에다. 아까 일봉에 나타났던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기까지 분봉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오버슈팅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 이렇게 이제 양봉이요. 시가로부터 시작해서요. 주가가 올라오면 이 자리가 3.5%인데 3.5%인데 제가 얘기하는 건요. 제가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뭘 뜻하냐면요. 3714라는 겁니다. 3714. 즉 3%가 초과될 때의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7%의 수익을 우리는 구현하는데 그 자리가 대개는 14% 자리더라. 어디부터 0%부터. 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이 자리와 이 자리와 그리고 또 이 자리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어제 종가 대비는 반드시 3% 이하에서 출발을 했어야 되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것. 즉 3.5에서 시가가 형성됐으면 분봉에서 주가 올라와서 7% 금방에 왔다라는 거는 0에서 7%를 반 나누면 3.5니까 얘도 3.5 얘도 3.5 이런 이야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요. 무슨 얘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얘도 3.5%를 통과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출발해서 쭉 여기까지 올라올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3.5%가 아니라 6%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 3.5%가 통과가 되면요. 여기에 3.5% 위치에 노란색 선이 위치를 딱 알려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거고요. 어쨌든 매수는요. 매수는 일단 맥시멈이 어디냐면요. 3.5%에서 시작을 해서 3.5% 시가로부터 시가로부터 3.5% 이 권역 안에서 시가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7% 안에서 7% 안에서 3.5%를 발생시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자리가 매수 위치가 되는 거고 일단 한 번 턱에 걸리죠. 어디 바로 VI 발동. 이걸 정적 변동성이라고 하는데 여기 한 번 걸리겠죠. 그 다음에 주가는 이와 같이 변동에서 14% 금방의 위치가 나왔을 때 바로 위에 다이아몬드 표시가 되면서 매도 위치를 알려준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매수를 여기서 했는데 주가가 좀 밀려버린다.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죠? 예.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10% 이전에 팔아도 되고 어쨌든 14% 이 신호가 나올 때 매도하신다고 그래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는 매도 위치가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요. 분봉입니다. 다시 한 번요. 이건 뭘 뜻한다? 분봉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1봉을 분해했더니 이와 같은 분봉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오케이. 자, LAD지 2054 스톡 엔조이. 자, 종목을 하나 가볼까요? 자, 날짜를 볼게요. 날짜를 보면요. 3월 13일입니다. 여기 3월 13일이라고 써 있죠. 그렇죠? 3월 13일이라고 써 있는데 동국산업입니다. 동국산업, 동국산업. 여기서 보이시죠? 여기서 보면 아침에, 아침에, 아침에 여기가 0% 그리고요. 제가 여기 당구장 표시해놓은 데가 이게 3.5%입니다. 그래서 이 분봉에서는 실제적으로는 6.45%가 올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라인, 즉 당구장 표시까지 올라가면요. 여러분들은 흔히 알고 있는 조건 검색이라는 것이죠. 조건 검색. 조건 검색에다가 이와 같은 어떤 기술적 그리고 기본적 분석을 충실히 집어넣은 거죠. 물론 열심히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또 그쪽에서 그저 HTS에서 구현할 수 있는 거는요. 약간 미치지 못합니다만 최대한 대로 완벽하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띵통 소리 나오면서 매수 신호가 나오겠죠. 그랬을 때 이 동국산업이 여기서 신호 나왔을 때 내가 매수를 해도 되느냐 마느냐는 뭐를 보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을 보는 겁니다. 뭐라고요? 장부, 재무제표를 보는 거란 말이죠. 이때 당시에 재무제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모니터가 디올로 쓰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장부로 들어왔어요. 보실게요. 첫 번째는요. 대주주 지분이 49%입니다. 이 회사가. 원래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20% 이하는요. 절대 건들면 안 된다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안정성 지표입니다. 안정성 지표, 유동 비율, 부채 비율.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일단은 얘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탠다드는 200%가 맞는데 이 유동 비율이 막 700%, 1000%가 된다고 그러면 비중을 더 크게 실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반드시 흑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유보율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오면요. 39에 600%, 괜찮죠. 마지막으로 뭘 본다고 그랬어요? 부채 비율을 보는 거라고 그랬죠. 부채 비율 7,500원입니다. 7이 14니까 이 종목은 어떻게 되는 거죠? 7이 14니까 12,500원. 12,500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어쨌든 이번 주 토요일 날 대전에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된 겁니다. 현대공업. 다시 한 번요. 이게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확인이 됐으면 매수를 들어가는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갖고 매수한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200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윗골이 닿거나 좀 빠지면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추가 매수.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분할 매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요. 여기서 좀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차트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요.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바로 이 밑으로. 코코라지 제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는 뭐라고요?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추가 매수죠. 처음에 그렇죠.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삼각형식으로 사는 겁니다. 삼각형. 처음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사고. 그리고 이렇게 추가 빠지면 400만 원 더. 이 지점에 다시 튀어 올라올 때 800 더.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1,400만 원이 사지는 거죠.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아싸 2천만 원. 아싸 천만 원. 이거 절대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이와 같은 모습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이게 이제 OR밴드인데요. 잘 보세요. 이 검정선이 0%입니다. 그리고 이게 3.5%고요. 이게 7%고요. 이 선이 10%고요. 이 점선 고동색 점선이 14%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죠. 그렇죠? 자, 시작을 해서요. 시작을 해서 여기가 3.5%니까 이때 띵 하고 신호가 나오면 매수 들어가기 전에 뭘 봤어요? 그걸 봤겠죠. 그걸 봤겠죠. 그렇죠? 뭘 봤어요? 그래요. 장부를 봤겠죠. 그래서 괜찮아. 그러면 매수를 했는데 이내 주가가 좀 흘러내리면요. 추가 매수하시면 되죠. 다시 반등 줄 때는 매수하지 마시고요. 다시 눌릴 때만 추가 매수하시는 거죠. 그러고서 쭉 올라가서 꼭 지켜야 될 거 14% 내지는 녹색 오버슈팅 첫 번째, 녹색 오버슈팅 두 번째 다시 한 번. 첫 번째 오버슈팅, 첫 번째 오버슈팅 다시 한 번요. 첫 번째 오버슈팅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발생됐고요. 발생됐고 발생됐고 다시 한 번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잘 보세요. 이 자리가 첫 번째 오버슈팅하고 두 번째가 오버슈팅 했던 겁니다. 이게 1 그리고 얘가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될 거는 14%를 넘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입니다. 여기가 시가. 시가로부터 3.5에 발생하고 그렇죠? 발생하고 저 14% 금방에서 일단 매도를 하는 건데 여기가 지금 현재 퍼센트는 10%나 우리는 이 안에서 내가 수익 낼 수 있는 퍼센트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14% 안에서 수익을 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생했던 이 종목은 3월 13일이었고요. 3월 13일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달력을 보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시면 되겠죠. 그 이후에는 주가가 거래랑 동반해서 그러니까 초반에 들어왔던 이 거래량과 14% 닿을 때 거래랑 그리고 OR밴드 고점이라고 과열이 발생한 이후에 주가 떨어질 때 엄청난 거래랑 동반한다는 사실을 참고로 아시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목표가는 일단 12,500원이라고 보고요. 내가 매매를 어떻게 할지는 사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분봉해서 이와 같은 현상 즉 돈이 들어오면서 분봉해서 장대 양봉 즉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3.5%가 발생할 때 여러분들은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땡큐 현대공업이었습니다. 자 스톡 엔조이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블랙 먼데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그랬죠.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자 월요일날에는 미국에서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월요일날에는 큰 문제가 좀 있었죠. 처음에는 은행주들이 괜찮았다가 은행주들이 좀 휘청하는 바람에 우리가 오늘 수요일인데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 특히 코스닥 지수가 거의 4% 금방까지 빠졌었단 말이죠. 오늘은 어느 정도 한 80% 정도까지는 회복은 됐습니다만 잘 들어보세요. 미국 은행주들이 그 외 그러니까 1위부터 한 20위까지 은행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은행주들이 또 이 신종위기 글로벌 금융 신종위기에 또 당할 수 있다라는 어떤 위기감 때문에 잠깐 빠졌었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어제 좀 휘청했었고요. 오늘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스톡 엔조이 주식 들겨라. 다음에 현대공업 현대공업. 이 날짜는 3월 9일이었습니다. 3월 9일 3월 9일은 이제 목요일이 되겠죠. 그때도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쪽 지점에서 밑골이 3.5 찍고요. 이 지점에 발생하죠. 발생하면 이 종목을 내가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어떻게 간다. 바로 장부를 보는 거라고 그랬죠. 50%입니다. 대주주 지분이. 그리고 안정성 지표가 유등 비율이 훨씬 많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어떻게 된다. 흑자여야 됩니다. 이거는 속보치고요. 131억이고. 그다음에 부채비율 유부율이라고 있어요. 부채비율 유부율을 보시면 52%에 1500%.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중요한 거는 8,000원이에요. 8,000원. 8이 16. 그러면 얘도 12,500원 이렇게 목표가로 잡는 거예요. 현대공업도 아시겠죠. 현대공업도 이렇게 목표가로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띵통 신호가 나오면 그냥 매수를 들어가시면 돼요. 매수. 매수.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매수 들어갔어요. 200, 400, 800 더. 그렇죠? 합, 합, 따단, 합, 따위는 없어요.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바로 이 자리, 이거를 정적 변동성이라고 그러죠. 다시 한 번요. 이 검정 실선이 0%. 그리고 여기가 3.5고요. 여기가 7%고요. 여기가 10% VI 발동인데 여기 노란색 선이 있어요. 노란색 선은 뭐냐면 노란색 선은 뭐냐면 이 0%로부터 바로 3.5%를 찍을 때 이 선이 가는 거고요. 이 녹색 선은요. 이게 7%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캔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분의 1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이걸 장착하면 돼요. 장착하면 된다고요. 그러고서 풍, 갭상 올리면서 즉, 퍼센트로 따지면 이 자리 14%의 매도 신호 다이아몬도 나오면 매도를 하는데 여기가 지금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 몇 퍼센트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퍼센트는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7%라는 거예요. 즉, 3%에 포착을 해서 3%에. 그러니까 3%에 포착을 해서 14%에 매도를 하는데 내가 취할 수 있는 거는 7%가 알맞은 거라는 거죠. 7% 그러니까 7% 내에서도 내가 취할 수 있는 거는 나는 3%만 수익 날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안에서 나는 5%만 수익 날래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 자율에 맡기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반드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화면을 보면요. 이게 지금 10시 넘어서 그렇죠? 10시 한 10분경부터 10시 한 20분경에 가만히 있다가 후다닥 이렇게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왜 그럴까요? 이 회사가 왜 그럴까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이 아무리 좋든 아무리 장이 나쁘든 움직일 종목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자리 나와서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챗 GPT에 대해서 지난주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챗 GPT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 때문에요. 주가가 휘청휘청 거리는 이 와중에도요. 움직이는 종목은 있더라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어떤 종목을 사느냐? 안전한 거라는 거죠. 안전한 거. 그러니까 BPS 청산 가치 대비 시장에서 가치는 3천 원짜리인데 시장에서 막 10만 원, 7만 원에 거래되면 절대 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효인지 가봤잖아요. 우리 바가지요금. 거품이라고 그래요. 거품 아시죠? 거품, 거품 2021년에 사는 거 아니었다고요. 오케이. 그 이후에 현대공업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바로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차트가 14%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여기서 더 가지 않고요. 3일 후에 갈 수도 있어요. 일주일 후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드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갈 수밖에 없고 반드시 간다라는 전자의 매도를 우리는 매수매도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종목을 하나 좀 더 볼까요? HRS라는 종목인데요. 자, 실제적으로는요. 이게 지금 오늘이 이제 며칠이냐면요. 3월 15일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이 되겠죠. 그렇죠? 수요일. 자, 수요일. 자, 오늘은 일단 어느 정도 3% 정도 회복을 했는데 코스닥이 잘 보세요. 그런데 거래량이 없어요. 그럼 지난 화요일날도 거래량 없이 빠졌던 거예요. 오른 것도 거래량 없이 그냥 오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안전한 종목, 즉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재무제표와 그다음에 차트에서 어떤 매수 포인트가 발생을 했을 때 재무제표에서 내가 확신이 든다라면 그 종목이 어떻게 흘러가든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말고 가만히 두시면 돼요. 얘는요. 실제적으로 3월 15일이 아니라 바로 14일, 3월 14일날 오후에 14시 50분 넘어서 3시 이전에 한 번 신호가 나왔던 종목이었던 겁니다. 알겠죠? 그러나 저기서는 건들지는 않죠. 건들지는 않는데 갑자기 오늘, 오늘 이 종목이, 이 종목이 이게 0%, 이게 3.5% 또 그럴게요. 이게 7%, 10% 됐죠? 그러면 이 캔들이, 이게 지금 여기 0%로부터 여기가 지금 6%입니다. 6.02, 여기 써 있죠? 6.02%. 그런데 이 노란색 선, 노란색 선이 이 당구장 표시로 들어갈 때 띵동 그리고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매수를 하기 전에 뭘 본다고 그랬어요? 뭘 본다고 그랬어요? 장부, 뭘 본다고 그랬어요? 재무제표 보는 거예요. 재무제표 보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기본적, 뭐라고? 분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지 않고 매매를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야. 오늘 HRS 이렇게 떴어. 오케이, 장부, 부과. 하나, 둘, 셋 보는 거예요. 봤더니 대주지 지분이 45포제. 소장님 미쳤어요. 이건 거의 800%가 넘어요. 800%가 소장님이 얘기해서 스탠다드가 200%의 박대그래프가 발생해야 되는데 이게 800%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드려요? 여러분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일단 영업이 흑자입니다. 분기도 흑자, 흑자, 흑자. 그리고 부채비율, 유부율을 보시면 이게 미쳤어요. 부채비율, 유부율이 9%에 1,200%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런 모습. 45%에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들이 뭘 많이 실느냐. 이때는 비중을 많이 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6,500원이에요. 6,500원, 6,22, 그리고 500원, 500원, 13,000원. 그러니까 이 종목의 목표가는 얼마입니까? 목표가를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저는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얘도 12,500원이 되는 거예요. 12,500원이. 12,500원이 되는 거예요. 12,500원 될 때까지 이 종목을 들고 있느냐. 아니요. 아니요. 방금 보셨듯이 이런 신호가 삑 하고 나오면 오케이. 장부 보고 이거 보는데 몇 초 걸려야 돼? 1초를 넘기면 안 돼요. 1초. 1초 넘기면 안 돼요. 똑딱 끝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가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실제적으로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해요. 그렇죠? 그리고 반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 돈을 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바로 10% 금방에 여기 한 번 튕겨주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이 갭상하면서 바로 여기가 14% 금방에 이 매도 신호가 나오면 이 자리가 매도 신호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려 볼게요. 여기가 0이래요. 여기가 3.5래요. 여기가 7이래요. 여기가 10이래요. 여기가 14%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9시 40분이 돼. 9시 한 40분 금방에 가만히 있다가 시작해서 가만히 멍하니 거래량 없이 있다가 갑자기 후다닥이죠. 후다닥 훅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 자리가 매도인데 여기도 7%라는 겁니다. HRS가 그 이후에 어떻게 이어지느냐. 바로 오늘도 똑같은 직전 날에 여기서 신호 주고 기다렸더니 9시 한 40분 쯤에 이와 같은 신호가 나왔고 그리고 이 신호에 나와서 우리는 7% 수익을 득하고 나왔다는 거죠. 거래량 보시면 이와 같은 매매를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부실 없어도 파산되는 글로벌 금융 신종 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시작하는 FOMC는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반드시 봄은 찾아오게 마련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지난주에 이어서요. 지난주에 방송 드렸던 바로 채 GPT와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고운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